관악구 주민이나 아니면 혹시 외부에 다른 지역 사는 분도 가능해요? 아 이거 이거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. 강감찬 가요제가 있는데 가요제가 있어요? 이거 진짜 제 신청서거든요. 제가 근데 양천구에 지금 거주를 한단 말이죠. 상관없어요. 전국 가요제입니다. 이거 한번 붙여주세요, 감독님. 전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가 가능하세요. 이게 지금 10월 6일 날 예선인데 제가 이날 스케줄 다 빼놨어요. 10월 20일도 10월 19일 날 그게 본선이더라고요. 상금이 좀 쎄요. 기대하시고 오시는 거죠? 아니 김여시가 하루 수입이 한 천 되거든요. 천원 천원. 그걸 버리고 지금 참가를 하는 겁니다. 네 천원. 잠깐만 아니 그러면 이 강감찬 가요제에도 그 별별 콘테스트 중에 하나인 건가요? 이게 이제 19일 날 펼쳐지는데요. 19일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. 아 그럼 또 다른 거 뭐가 있어요? 뭐 그 외에도 하루 종일 무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특히나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풍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조금만 하나만 팁을 더 드린다면 이번에는 천주년을 맞이해서 빨리빨리 해야죠. 팔관회도 진행이 되고 팔관회. 팔관회. 그 다음에 규제대첩 천주년을 맞이해서 마당극도 진행이 되고. 마당극까지. 근데 이 마당극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극이에요. 현장에서 즉석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. 그 다음에 외국인들 버스킹 공연. 그 다음에 벽란도 거리. 그 다음에 활싸기. 말타기. 민속 놀이마당. 그 다음에 말 안 드시면. 아 그 곤장. 그냥 곤장도 있고 거기에다가 옥사리도 있어요. 그래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. 가족들이 참여해서 남편을 그 옥에 넣으면 되겠군요.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절대 거기를 안 지나가신대요. 그래요? 뭔가 갈등이 있군요.